3년 동안 이어져 온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게임사들이 신작 게임에서 확률형 없다고 선언을 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1부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pc, 모바일 게임 내에서 이용자에게 유료로 판매되는 게임 아이템을 뜻합니다. 이용자는 구입 후 열어보기 전까지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요.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하는 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임 내에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거쳐 2년 이하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탈확률형 아이템 시도에 나섰습니다. 게임 법 개정 문제도 있지만 게이머 사이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보과금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업계 일각에서는 법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게임사들은 지난 2015년부터 이미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할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기존에 법 규제 없이 게임사 자율에 맡겨졌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된 것에 불과하다는 관점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은 자율 규제 등 노력해왔다며 이에 반해 해외 게임사들은 규제 부분이나 기준 제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게임 이용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긍정적입니다. 한 게임 이용자는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자기가 과금을 하는지 정확한 지표가 있으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